안녕하세요 어설픈 노브입니다. 오늘은 혼자 나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물이 너무 강해서 그물을 올리지 못하겠네요. 저쪽 반대쪽만 보고 그냥 가야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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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떻게 좀 확인하십니까요. 고생해주세요. 고생해주세요. 고생하고 있다고? 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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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닫으세요. 아멘 고기가 올라왔는데 얼마 안되고 저쪽 그물은 저류가 너무 빨라서 그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 우럭입니다 여러분 우럭 잡았습니다 이건 간잼입니다 암놈이네요 그리고 맛있는 돌돔 돌돔 쉬어야 괜찮습니다 여기도 돌돔이 있습니다 예쁩니다 예쁩니다 아 아멘 아멘 여러분 다음 꿈으로 갑니다 자 출발 너무 고맙습니다 vogãos 헬메anto 인터넷 시 прим isto 광화마 이제 절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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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갑오징어, 싱싱한 갑오징어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, 아까 잡은 것보다 큽니다. 아, 이건 망상어. 아이고, 망상어입니다. 아, 이거는 바다의 풍당. 버거 조그만 거. 도다리 작은 거. 다 반생입니다. 여러분, 민어가 들었습니다. 소리 들리시나요? 꾹꾹꾹. 이게 민어의 소리입니다. 예전에는 대나무로 이 소리를 듣고 그물을 쳤다고 합니다. 그리고. 아, 통통한. 아주 통통한 광어가 한 번 있었습니다. 여러분, 자연산 광어. 먹물 때문에. 완전히. 엉망입니다. 아, 천천히. 서식이. 아, 방학이. 아, 아파요. 우와! 아파요. 여기. 여기.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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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, 한 번, 한 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도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